동픽카드 새해 . 자 동심이 해봤나? 그러면 카운 zag training 잘 부탁드립니다 3 2 1 한 동심 VAN 파이팅 같이 아 이게 확장 어려워 2월달 스테무스에 16일 때 예송봉봉 해냐고 하죠 다다라따 다다라따 알레베로 피해신데 이게 다 어려워 스크리언스가 더 싫어 그쵸 그쵸 학교 그치! 정신이! 와... 나온다! 우와! 와 S 나왔어! S가 있어 아 아니야 근데 8점 때문에 졌어 야야야야야 이겼는데? 8점이나 이겼어 8점이나